또 주님께요 cochlear기 오늘의 guests 와 개인은 아쉬워라 와 키는 아쉬워라 키가 크니까 이렇게줘 쫄아 잠깐만 뒤집게 할 것 같은데 아직은 못 뒤집어요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네 어디서 먼저 갈게요 잠깐만 나한테 이따 먹을게요 오케이 아 잠깐만 귀엽다 저녁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먹은 것 같아요 사진 찍어먹는 영상 이거 사진 찍어먹는 것 같은데 찍어먹는 영상이 납니다 그 사진 찍어먹는 영상이 있나요? 뒤에 촬영하고 있어요 도라인에서 퇴근할게요 오늘은 퇴근할게요 오늘은 퇴근할게요 퇴근할게요 그치? 어른 오인이야? 오우 맨날 날려서 루엘과 함께 먹으러 왔습니다. 아 너무 깊다. 루엘! 루엘! 루엘아! 루엘! 루엘아! 루엘! 루엘! популяр니 pil고루니 오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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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YC 사나이트 그다음 창피에서 넣고 은하같은ront Veteriner Strike 그 kabbal Oo 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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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을 풀이다.. 아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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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빠 누워야 돼.. 다 빠졌어..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빠 아 맞네.. 남촌 남촌은 침뱉 타고 있어.. 아빠빠 아빠빠 노예 으 5 으 아 이렇게 주문 있으면 너무 으 으